자, 완료진행시제. This land has been belonging. 요거는 현재 완료. 1947년 이대로 미스터 김에게 속하여 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김이 이 땅의 주인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belong이라는 단어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여서 즉, 진행시제를 쓸 수 없습니다. 자, 2번은 맞았고요. We have been using this book to understand the concept. 우리는 이 책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요거는 조금 애매한 건데 자, have been using을 그대로 써도 어떻게 보면 좀 맞기도 한데 그러니까 여기 have used, 진행시제로 안 쓴 이유가 계속이 아니어서 계속,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아니어서 근데 요거는 조금 애매모호한 문제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가 3인칭 단수니까 have가 아니라 has로 바뀌었어야겠죠. 자, 그 다음 자, 요 believe라는 단어도 아까랑 똑같이 상태동사여서 진행시제가 불가합니다. 자, 6번하고 7번은 틀린 거 없고요. 자, 여기도 자, 여기도 이 원트라는 단어 이거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I was tired. 여기는 지금 나는 피곤했다. 나는 지쳤다. 나는 달리고 있었어. 달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과거시제가 되기 때문에 과거시제는 현재완료 혹은 현재완료진행 둘 다 못쓰요. 현재완료와 같이 못쓰. 그래서 과거완료진행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had been running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 현재완료 혹은 현재완료진행시제 영작 여기는 계속 보고 있다니까 has been ing 현재완료진행시제 썼고요. 여기도 한 시간 동안 현재완료진행시제 나는 오늘 세 통의 편지를 썼다. 이거는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그 동작이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현재완료 하루 종일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현재완료진행. 그래서 8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이렇게 썼고요. 이거 진행시제에 관한 거죠. 2시간 동안 음악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듣는다는 얘기니까 현재완료진행. 그 다음에 또 음음문이니까 앞쪽으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숙제를 하고 있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현재완료진행. 지난 일요일 이후로 계속 눈이 오고 있다. 지금도 눈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완료진행. 그래서 어젯밤부터 컴퓨터게임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는 부정이 들어가면 진행시제 못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행 시제도 부정문 가능 이에요. 일요일 이넘 일요일 20 30 30 30 .